네, 안녕하세요. 이와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저녁 6시 20분 정도 됩니다. 역시 해가 많이 길어졌고,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멋있다. 어떻게요? 석양이 끝내주게 멋진 이와랜드에 구경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매장에 오셔서 정말 이거 혼자 다 하냐? 정말 이거 판매하는 거 맞냐?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아유, 게으르고. 네, 맞아요. 그러면 다육이는 이뻐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치 수준으로 놀 때 다육이는 가장 이뻐집니다. 제가 하루 종일 꼼지락 대지만 그래도, 그래도 어떻게요? 아이고 세상에. 이게 18개 줄이 하나, 둘, 셋, 네 줄 있습니다. 18개 줄이 네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1200에 3600에 규격을 제가 사용을 했고, 아유, 구경오세요, 놀러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이 많은 아이들이요. 보기만 해도 정말로 가슴이 뿌듯하고 또 3일 만에 오십니다. 왜? 아가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가들이, 제가 여기 하나만 보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미소가 절로, 그 다음에 저기 뒤편에는 잘 키운 다육이 하나, 열 다육 부럽지 않다, 이렇게 제가. 그리고 저쪽 동에는 또 다른 이런 제가 매운 간판을 안쪽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구만 봐도 미소가 절로 나오지요? 아이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요런 아이들 오늘은 역시, 오늘도 제가 적심 대빵이죠? 적심 대빵. 아이고, 그래요. 적심 대빵. 어떻게 해요? 자, 하나, 둘, 셋, 갑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이야, 얘가 블랙주얼리예요. 블랙주얼리 적심했는데, 이제 이런 거죠. 요 아이는 또 한 번만 보시고, 요 아이를 또 한 번만 보시면, 오, 오, 틀리네? 그 무슨 종자. 아이고, 묵어야지. 얘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얘는 이제 한 1년 정도 넘은 것 같아요. 적심하자마자, 어떻게 해요? 어이구, 세상에. 자, 구독자님이 어떤 게 더 예쁜지 만들어 보시라. 아우, 자, 하나, 둘, 셋, 짠짠짠짠짠짠. 자, 이 아이 블랙주얼리였고, 이야, 아따, 좋다. 왜? 저희가 만 원대 소개한 아이 중에 가장 좋습니다. 얼마에 팔았어요? 음, 제가 개화동에 있을 때 이걸 4만 원에 판매한 적 있죠? 작년이만 때야, 그게. 그죠? 그렇게 사서 억울해요? 아이고, 뭘로 억울해. 나는 40만 원대도 샀는데. 4만 원이 뭘로. 자, 잠시만요. 제가 이 아이는 이렇게 군생을 12만 원에 샀어요. 12만 원에. 그래서 억울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이 아이, 아, 이게 딱 작년 거네. 작년 이맘때 딱 1년 됐네. 그죠? 구독자님들, 혹시 오랫동안 제 영상을 보신 분들, 4만 원에 샀잖아요. 어머, 내가 그거 적심했네. 어머, 자, 제가 오늘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을 작년에 4만 원에 구매했는데, 적심에서 저만큼 최소한, 제가 4두라고 표현할게요. 제 건 6두지만, 4두 이상 나온 아이를 저한테 문자로 캡처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 제가 그분한테 특별히 블랙주얼리 한 개를 드리겠습니다. 적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적심 대빵이요? 짱짱짱짱. 적심, 적심이라고 하셔요? 적심이라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냥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적심이라고 하고, 제가 만 원에 판매한 것 중에 가장 좋습니다. 억울해요? 아이고, 뭐가 억울해. 억울할 것도 없네. 내가 작년에 이마한테 이거 4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3년 전에 제가 이거 12만 원 주고 산 거잖아요. 억울할 것도 없네. 그래. 자, 다 보셨죠? 블랙주얼리 만 원짜리인데, 적심이라고 하셔야 적심해드립니다. 제가 잠시, 자, 이 아이요. 지난번에 우리 샤넬 젤리요. 그 아이를 제가 3년 전에 적심했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있어요. 아, 그래요? 어머, 그래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 집에는 또 이래요. 걱정이, 아주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 자궁은 나올까? 여름이라 적심을 할까? 밖에다 놀까? 그늘에 놀까? 바람이 통하는 데 놀까? 거리대 놀까? 다 몰라요. 안 어서 하셔요. 아니, 무슨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 그냥 우리 다육이 키우듯이 똑같이 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잔. 제가 닭 피워시오. 자, 걱정 많으신 구독자님들. 자, 보시라. 샤넬 젤리. 포트는 9cm 포트이지만, 세상에, 아이, 제가 3도 이상이라고 표현해요. 아이고, 세상에. 샤넬 젤리 군생이고, 짝대기, 짝대기. 아이고, 깜짝이야. 3만 원짜리, 2만 5천 원이시랍니다. 9cm 포트, 아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구만. 너무 큰 걸로 보여주지만. 자, 그죠? 어휴, 세상에. 야, 갖다 딜이 됐지만, 9cm 포트예요. 자,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얼만큼? 겨울 2번? 아이, 3번 나. 3번, 3번, 3번. 자, 3번 납니다. 아이고, 얼마요? 샤넬 젤리, 샤넬 젤리, 빵빵빵빵빵, 3만 원 짝대기, 2만 5천 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아이 한번 보시라. 오늘 웬일이야. 어디서 찍어? 저렇게 보도물로, 아이고, 자, 제가, 새로 들어온 아이들을, 정리를 샥 했습니다. 퀸즈마리아 금이고, 이 아이 언제 들어왔나, 안 써놨어요? 제가 그 이 아이로 30만 원에, 아이고, 큰 거요? 그런 소리 마셔요. 엄마 몸에서 자구 딱 뗐는데, 30만 원 주고 샀어요. 언제요? 어, 작년 22년, 21년, 20년대 말쯤에, 20년대 말쯤에, 얘를 30만 원 자구 딱 잘라내. 자구가 얼마네요? 요만합니다. 요만요만. 제, 제 그 손가락에 마디 하나 정도만 한 자구를, 자, 이 아이를 나도, 얼마에요? 짜자잔, 짜잔, 기가 막힙니다. 얘는 7.5cm 포트인데, 구독자님이 하셔요. 한 5, 6cm 정도 되겠죠? 5, 6cm 되겠죠? 기가 막힙니다. 코가 막힙니다. 퀸즈마리아 금 얼마요? 4만 원짜리가, 2만 원에 짝대기까지 있습니다. 어머, 좋아라. 제가 요즘에 정자실 털이를 합니다. 털이가 아니고, 털이, 털이. 털이라는 건 뭐예요? 정자실에,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아이들은, 자리빼기, 자리빼기. 아셔요? 자리빼기? 퀸즈마리아 금 얼마큼 이뻐요? 갑니다. 개 기가 막힙니다. 아유, 세상에. 어느 분이, 제가 이거 30만 원에 샀다고 그러면요, 거짓말. 아이고, 요새 뭐, 만에 2만 원 주면 사도만 그래. 아이고, 그 시절에는 그랬다니까요. 자, 퀸즈마리아 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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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그 시절에, 19년도에 기가 막히게 비싸요. 19년도에 얘가 이 정도면요, 한, 7,80만 원, 돈 100만 원 갔지요? 지금 얼마요? 6,000원. 아유, 진짜. 블루드래곤 종자특가 6,000원. 제가 종자실을 털어왔어요. 종자실 털이에요. 털이 아니에요. 종자실 털이 털어왔어요. 그때 제가 19년도에는 이 정도만 하면 몇 십만, 아이고, 돈 100만 원에 가까웠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맞아요. 명품은 명품인 척 하는 게 아니고, 명품처럼 키우십니다. 자, 어머, 세상에. 자, 오늘 제가 이 아이 매장에서 구독자님들이 오셔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 자, 링컬마리아 금을 제가 특가로 한다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매일 계산대로 옵니다. 링컬마리아 금 얼마요? 만 원. 아니, 지난번에 사신 분요? 속상해 할 것 없어요. 다 군생 샀잖아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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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cm 포트에 링컬마리아 금인데, 얼만큼 기가 막, 아, 적심 원하시면 해드려요. 적심.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적심해서 이렇게 군생으로 키워보시라. 자, 링컬마리아 군생이고, 가격은 6만 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포트는 12cm 포트입니다. 자, 그러면 12cm가 감이 안 온다. 자, 잣대 하나 들어보시오. 자, 종이컵 한번 재보시오. 종이컵은 7.5cm예요. 참고로, 종이컵의 지름은 7.5cm입니다. 자, 어때요? 링컬마리아, 아, 군생 달라고요? 아이고, 즉강, 즉강. 아유, 세상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우리가 그랑데가 두 가지를 판매하더라고요. 보니까, 명품 그랑데, 얘는 명품 목동 그랑데, 자, 얘는 완전히, 자, 제가 이 자연군생을 6만 원에 매장에서 판매합니다. 얘요? 아유, 그럼 그럼 다 자연군생, 자고 많은 거, 아유, 다 골라드릴게요. 자, 그랑데 목동이라고 꼭 써주세요. 왜냐면 그랑데 저희가 이 근간에 종자실 털이 해왔는데, 3만 원짜리 명품 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얘는 그랑데 목동이라고 꼭 써주세요. 아유, 안 그러면 내가 3만 원짜리 보내드릴게요. 자, 어때요? 기가 막힙니다.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기가 그렇게, 저희는 박스로 평균 최하 수량이 100개 이상 정도 들어옵니다. 구독자님들이 제가 1,000개, 2,000개에서 100개를 선별해오면, 그 100개에서 구독자님한테 또 선별해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랑데 목동이라고 꼭 써요. 아이고, 나 저기 어디 간, 어떻게 간다. 그렇네. 너 잠깐만 나와버려. 저기 한번 가요. 저기요, 그 888마리아금요. 구독자님들이 받아보신 분들이 저한테 또 주문해요. 왜 그랬더니, 아유, 샀는데 왜 또 사. 그만 사. 그러면, 제가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사서 받았는데 뭘 또 사.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키핑장에 언니가 뺏어갔다. 아니면 너무 좋아서 누구 선물하겠다. 으, 세상에. 야가 얼마예요? 888마리아금, 50% 4만원짜리가 2만원, 어머, 너 잠깐만. 아이고, 안다요, 안다요. 자, 4만원짜리가 2만원에 할인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종자실을 털어왔어요. 기가 막히죠? 고가 막힙니다. 888마리아금, 지가 막힙니다. 아, 아, 어느 구독자님이 매장에 오셔서, 이 많은 아이중, 아, 깍둑설게 해달라고 잘 받으셨어요? 아니, 그럼 받았다고 문자라도 받아, 해줘야지. 깍둑설게 해달라 해서, 제가 정성, 지극정성하고, 기도 한 번 더 했습니다. 자,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 아이들 뿌리가 잘 내리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깍둑설게 하신 분, 문자 좀 줘봐요. 기가 막히게 깍둑설게 했다고, 응, 나 자자. 자, 888마리아금, 4만원짜리가 2만원, 종자 특가고, 제가 종자실을, 맞아요, 자리벨려,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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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야, 짜잔, 얘요, 저희, 우리, 저희 심판, 심품이에요, 심품. 말도 안 나와, 심품이에요, 심품. 본 적 있어요? 어머, 그려요? 어머, 나는 처음 봐. 자, 이름이요? 이름도 이뻐요. 미유미유. 어떻게요? 미유미유. 미유미유. 아이고, 세상에. 가까이 들여, 대봐요. 아이고, 저희 그 어디야. 성북동? 성북동의 구독자님, 요즘에 조금 조용하시, 어디가, 가셨어요? 와, 해외여행 가셨다고요? 아이고, 이렇게 보면은, 그분이 막 맨날, 저희 매장에 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나도 배웠어요, 그분한테. 남자 구독자, 매니아님이신데, 아유, 그러면, 저보다 선배 매니아님인데, 저도 배우는 거 많습니다. 자, 야이요? 미유, 미유. 가격이요? 어머니, 만 원이요? 진짜? 짝대기도 있고, 미유, 미유. 아유, 세상에. 아유, 알러브유보다 낫네, 그래도. 미유미유. 괜찮았죠? 자, 오늘은 제가, 어머, 너무 시간이 갔어요? 어머, 오늘은 제가, 그, 그, 지난번에, 제가 막 박스에, 아, 이 아이는 처음이에요? 어머, 그려? 아유, 세상에, 제가 왔다 갔다 해서, 아이고, 제가 오늘 환엽 블랙미크 매장에 오신 분들은요, 평균 두 개씩은 사 가시더라고요. 왜, 저희가 15만 원에 판매하는 게 있어요. 환엽 블랙미크 최초로 나온 아이를, 제가, 분갈이, 분갈이, 분갈이 해서, 10, 아, 20cm 포트에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키워보시라우. 자, 종자떠리에, 아유, 세상에, 진짜로, 저희가, 새 박스가 마지막으로 제가, 그, 해왔어요. 처음에, 구매하신 분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좀 작업해나? 전만의 말씀, 똑같이 제가, 음, 해왔는데, 마지막 새 박스를 지금, 남은 게, 이제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이제 없어요. 없어요. 환엽 블랙미크이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비가, 나, 왜, 뭔 소리가 난데요? 어, 화해 블랙미크 보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요. 원종 백야. 제가 한 번만, 구독자님들, 코끝을 한 번만 보세요. 하, 혹시 매장에 오신 분들은, 아유, 그럼 내가 코가 오뚝하거든요. 어, 내 코 닮았네, 내 코. 원종 백야 8천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유, 원종 백야 저희가 5만원대 지금도 있어요. 고마웠는데, 아직도 팔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환엽시그니처. 색감이 예술입니다. 색감이 기가 막힙니다. 환엽시그니처 얼마예요? 12,000원. 기가 막힙니다. 우리 집에 꽤 오래 있었습니다. 환엽시그니처 가격은 12,000원. 음, 적시며? 적시며 원하시면 해드려요. 자, 아담별. 아유, 그랬더만. 또 갖고 왔어, 오늘 또. 아담별. 6,000원이요? 아이고, 이거 뭔 멘떡이야. 6,000원짜리가 이렇게 좋고. 자, 제가 몇 가지만 더 갈랍니다. 얘예요? 오스카 6,000원인데, 이름표가 어디갔디야. 오스카 6,000원이요. 음, 혹시라도 오스카를 구매하시는 분들은요. 포트를, 어, 키워서 대단히 크게 키워보셔요. 어, 오스카도 대단히 비쌌던 아이인데, 종자가 워낙 많이 남아서, 종자를 털어왔어요. 어, 종자, 종자실을 조금, 비워두어야 저희가 이제, 새로 나오는 신품 종자를 받아요. 그래, 농업진흥청에서. 어, 맞아요. 다육이온구소, 농업진흥청, 다육이온구소에서, 선인장 연구실이죠. 지금 현재는. 어, 그래서 거기서 봤는데, 놀 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아유, 세상에. 오스카 오스 6,000원. 나나오쿠민이요. 오신 분들은 있는데, 왜 사. 그랬더니 뭐라. 아이고, 만원짜리가 이렇게 좋은 게 사지. 자, 늘 얘기합니다. 아유, 우리 집에 하나 있는데, 하나만 더 사야지. 예, 이제 다육이는, 구독자님들,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한 개 사, 두 개 사, 세 개 사, 계속 사. 아, 저도 그래요. 오죽하면 제가, 연등, 카시오 적금, 이런 애들은, 매대가 세 개, 네 개 있고, 온슬로우도, 어머, 온슬로우 있어요? 온슬로우도, 어머, 간판이 어디 갔다. 이렇게 묶여 보세요. 온슬로우, 자, 온슬로우 만원인데요. 제가 온슬로우 매대가 몇 개 있어요? 셀 수 없어요. 자, 아유, 기가, 하, 다 9cm 포트인데요. 자, 이런 아이, 굳혀보세요, 굳혀보세요. 아, 제일 큰 애 적심해달라고요? 해드려요, 애들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아, 아이고, 정맘맘마자. 자, 온슬로우 가격 만원입니다. 이름표 없어, 아이고, 세상 천지, 이름표가 몇 개였지요? 아니, 구독자님들, 내가 가격을 다 아는데, 왜 이름표를 갖고 오나 몰라. 갖고 오지마.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영꽃 말이에요. 아, 기가 막힙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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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엄마가 똑같아도, 예, 맞아요. 저희가, 실생을 하다보면, 전혀 다른, 얼굴이 조금씩 다른 아이가 나옵니다. 영꽃 마리아 얼마요? 영꽃 마리아 가격 만원? 아따, 어느 분이 영꽃 마리아를 그렇게 찾는데, 저희 봉황 스타일로, 어머, 그러면 돈이 얼마요? 그랬더만. 요새 싸대요. 아유, 자, 그 다음에 자, 이 아이, 아유, 세상에, 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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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기마리아금 10월의 마지막 날 적심한 거, 아유, 제 생일날 그냥 날밤 샀나봐요. 뭐, 다 적심해,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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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요, 얘도 적심했어요. 자, 적심하시면, 이렇게 풍성하고, 멋진 아이를, 자, 4만원짜리, 2만원, 기가 막힙니다. 돌기마리아금 적심이라고 하셔요, 적심, 자, 적심, 자, 여기까지만 할까요? 해피, 얼마요? 6천원, 아유, 세상에, 멍메이였쩌까, 응, 해피 6천원,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연봉이요, 12,000원짜리, 짝대기 만원, 제가 얘기합니다. 입장 하나에, 7만원, 7만원, 입장 1원, 이렇게 입고지할 수 있는, 입장 하나에, 7만원 주고 제가 사서 늘리나, 이, 연봉, 12,000원짜리가 만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한 개만, 마무리, 임영웅이에요, 송가인이에요, 어머, 요새는 누구야? 김이제? 어머, 그래요, 그래요? 자, 대화금, 종자 한정이고, 얘는 대화금 중에서, 무지예요, 금에서 무지가 나온 아이, 대화금무지, 근데 무지라는 말 안 썼죠? 받으시면, 멋지게 키워보시고, 적심 반드시 하셔요, 그러면, 아주 좋은 금이 나올 거예요, 대화금이었고, 여기는, 맞습니다, 이와랜드였습니다, 올게요, 놀러오세요, 구경하러 오세요, 힐링하러 오세요, 여기는 이와랜드입니다, 소문만 듣고, 줄 서서 구매하는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은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세워서,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이라고 써있지만, 지렁이 응가, 아, 예, 맞아요, 저희는 대량 폼 안합니다, 이렇게 소량으로 30리터짜리를,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양이 많아 보이긴 하죠, 이 배양토는 약 20%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의 10가지의 재료를 전부 다, 둥둥둥둥, 자,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예,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유, 비벼 비벼 만듭니다, 예, 맞아요, 초창기에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에유,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 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루룩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네, 구독자님들, 이제 오늘은, 그,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000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읍,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읍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아이,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읍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먹이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000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 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읍은 1kg에 5,000원, 예, 맞아요, 칼슘은 1kg에 4,000원, 매나 똑같아요, 창읍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읍이에요, 왜냐하면 창읍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부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읍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읍입니다, 창읍의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읍 1kg는 5,000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삽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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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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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000원, 그 다음에, 중자는, 중자는 어디다 쓰냐,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자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자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볼을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그렇죠,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자,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려, 이거 뭐요,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막,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이죠, 그 다음에, 700g, 오우, 그죠, 두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산 100g이 많네, 700g에, 예, 만원, 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혹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부는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예,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응,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4,000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응, 한 개 말고, 예, 하나에 3,400원이에요,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은,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예요, 삼목판, 삼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삼목판 52 곱하기 37.5는, 4,000원, 이렇게 해서, 삼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아휴, 자랑은 자랑, 자랑은 자랑, 쑥쓰기도 그렇게 좋대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대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품 소개해 드렸습니다,